그렇게 할 말이 없는지 내게 물어봐요 좀 어떤지 어이없지 정말 궁금한 것 같진 않아서 나는 대답해 그냥 그래 널 만나면 꼭 무언가에 묻게 있는 기분 첫 만남의 그 설렘 이해 안 되는 기분 당장 헤어져도 아쉬울 것 같지 않은 기분 이젠 둘보다는 혼자가 더 나을 것 같은 기분 내 집에서 나갈 right now 자꾸 억지로 맘에 없는 말도 하지 마 all right now is 시간이 아깝다는 거 그리고 배워야 했던 사랑을 막아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너네 집에서 나가 right now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숨 막혀 너의 모든 게 다 깨나 오늘은 좀 피곤한데 제발 해버려 두면 안 돼 말을 몰아세우기만 하는데 너와 무슨 말을 해 나 지금 화가 나려고 하네 오늘따라 좀 거슬리네 못난 사람 취급받는 건 난 못 참겠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눈잡고 울어봐 이 상황을 높이는 사람 피곤하게 나 지금 졸려와 내일 얘기해 사랑이란 어째다고